바로 축사하러 가겠습니다. 김동식 명예회장님의 축사 가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많이들 참 인석해 주셔가지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들 좀 도와주시고 열심히 우리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녁서부터 시작하면 딱 맞겠는데요.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.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오래도록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